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강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처음부터 이 단어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는 자주 종종 매우 다릅니다. 그것들은 목표와 관심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광고업자의 목표와 관심사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는 자주 종종 매우 다릅니다. 광고업자들의 그것들. 즉 목표와 관심사들. 뭐뭐라고 말해볼까요? 원래 사육동사 목적은 동사원형이지만 Let's say를 다음과 같이 말해볼까요?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구매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는 건데 여러분이 구매할 여력이 되는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란 말이에요. 나는 될 필요가 없다. 최초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Break it to를 통으로 외우세요. 누구누구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대절 전체의 소식,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최초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됐죠?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문장 전체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래요. 어떤 가전제품 회사의 카피라이터,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목표인데 광고업자는 어때요? 최대한 비싼 걸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이 문장은 This를 가르치죠. 이것은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목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희는 광고 카피라이터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뭐 할 것 같지 않죠? 고통받을 것 같지 않아요. 일말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실패의 일말의 고통을 단 한 번의 고통을, 실패의 단 한 번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발견하자마자 대절 전체의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괄호에서 괄호까지를 한 번 정리할게요. 구매함으로써 그 식기세척기를 그가 공들여 아주 아름답게 공들여 만든 광고에 그 식기세척기를 구매함으로써 여러분이 놓치게 되어요. 더 현명한 소비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대절 전체를 알자마자 그 광고 카피라이터는 그 실패, 실패, 실패가 뭐냐면 여러분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기회를 놓친 그 실패에 대하여 이 광고 카피라이터는 일말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되죠? 이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그 광고업자는 일말의 고통, 실패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뭐뭐를 아는 순간, 뭐뭐 하자마자, 대절 전체의 사실을 알자마자 여러분이 놓친 거예요. 더 현명한 소비를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그 광고업자가, 광고 카피라이터가 공들여서 만든 광고를 광고에 나오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함으로써 여러분의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나오는 제품을 구매한 것을 실패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광고 카피라이터는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읽고 싶다면 무언가를요. 쓰여진 무언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쓰여진 무언가를 읽고 싶으면 여러분은 뭘 집어들어야 되냐면 컨슈머 리포트, 소비자 보고서라고 하는 이 잡지를 한부를 집어들어야 돼요. 이거는 현명한 소비를 암시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훑어보진 않겠죠. Good Housekeeping이라는 여성 잡지를 찾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본 그 식기세척기의 광고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성 잡지를 훑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 잡지를 훑어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신의 소비자의 목적을 자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고로 좋은 식기세척기를 사지 못한 것을 가르쳐요. 현명한 소비를 구매의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하는 거고 컨슈머 리포트를 집어든 것은 현명한 구매의 기회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광고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 광고를 제대로 읽었을 때 여러분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절 전체를 이때 진목적과 감옥적인데요. 이걸 한 큐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절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떠한 비교든 그 광고 광고죠. 그 광고가 만들어낸 비교 경쟁사에 대하여 그 광고가 만들어낸 어떠한 비교든 반드시 멍한 것은 아니다 공정하거나 균형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대절 전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정확하게만 읽으면 즉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속에는 현명한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균형지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내용 정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장을 보면 광고는 설득이에요. 2번을 보시면 여러분의 목표와 관심사는 광고자의 목표와 관심사와 다릅니다. 됐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사는 게 여러분의 목표라는 거예요. 즉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런데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의 목표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지만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요. 현명한 구매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속에 아주 멋진 정말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식기세척기를 광고 속에 넣겠죠. 그럼 비싸요. 여러분의 예산 범위 밖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더 현명한 구매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구매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었더라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글이 적혀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컨슈머 리포트라는 컨슈머 리포트라는 잡지를 집어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지난주에 보았던 식기세척기 광고일을 보려고 여성 잡지를 집어들어서 훑어있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공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광고를 읽게 되면 이 광고가 반드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어제국의 영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